Q. 동호인 중의 실력자가 쳤는데도 세민씨 맞기 딱 좋은 위치까지 가거든요. Q. 동호인 중의 실력을 안 치고 다른 방법으로? 드롱을 하거나 드라이브 속으로 빼주는 것 밖에 없겠지 이 상태에서는 Q. 동호인 중의 실력을 빼주거나 아니면 대각으로 빨리 틀어주는게 낫겠지 어차피 백으로 밀렸을 경우에는 빨리 대각으로 빼주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거죠 Q. 동호인 중의 실력을 빼주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며 Q. 동호인 중의 실력을 빼주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며 Q. 동호인 중의 실력을 빼주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며 라켓을 빨리 올려주라고 이렇게 해서 빨리 다시 빨리 어깨 빠지고 어깨가 먼저 빠져야지 먼저 달려갔잖아 거리를 보고 나와야지 빨리 뛰는게 뭐냐면 거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 거리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거리를 보고 판단을 내려 이 정도에서 내가 팔을 펴면 맞겠다 그 거리를 잡아야 돼 먼저 나갔어 오케이 더 거리보고 여기 거리보고 여기 거리보고 여기 천천히 여기 동호인승은 아까 말했지만 끊어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꾸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마지막 순간에 힘을 살짝 빼주면 되는데 이걸 라켓을 놓친다는 생각으로 잡아버린다고 먼저 잡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거지 힘이 정확히 라켓 끝이 정확히 가주고 해야 되는데 라켓 끝을 먼저 잡는거지 스윙 자체가 자꾸 빠져나가는거지 그래서 아까님의 스윙은 크게 그려주라는 이유가 그거란 더 거리봐 또 끊어치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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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풀어 어디 더 위에서 밑으로 풀어야 돼 위에서 밑으로 어디 위에서 밑으로 저쪽 풀어 어디 어디 오른발이 도는 것은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몸이 돌았으니 몸이 회전이 먼저 들어가잖아 치고 나서 돌아서기 때문에 따라 들은거지 그런데 일반인들은 치고 그대로 서있단 말이에요 회전 거리를 주는게 아니라 치고 서있을 때하고 치면서 돌았을 때하고 틀리겠지 들으면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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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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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스윙 스윙 지금 이 친구같은게 왜 그랬냐면 아까님 질문했던 것 같이로 뒤에서 이런식으로 나온다 발이 어? 이런 식으로 나갔나봐요 발이 넘어가는 볼이요 빼고 넘어가는 볼이기 때문에 치고 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꾸 일리지고 나가야 돼요 거리를 못 맞추니까 앞에서 넘어가는 볼을 보고 치고 나서 돌아서야 돼요 발 자세가 정확하게 딱 잡혀야 돼요 봐봐 발끝 봐봐 그대로 스톱 이 상태이면 넘어가겠지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짚어진 다음에 치고 나서 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상태라고 그럼 당연히 무릎이나 허리나 발목이 돌 수 있다는 거지 달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달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거리보고 쳐야지 더 팔을 들고 있어야 돼 그치 들고 있다가 그대로 떨어진 거 그대로 봐 그대로 내려오는데 근데 가서 스윙 자세 잡고 치려면 늦어지겠지 이렇게부터 들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근데 스윙 자세 잡고 치려면 늦어지겠지 이렇게부터 들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여기 발 거기 봐주고 여기 더 더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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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옆집 뒷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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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